자, 지금 보시면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힙해요! 색상도 다양해서 취향껏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저기... 어우,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옷에 취해 있어요 지금 이 모델들은 섭외해온 모델들입니다 아, 뭔가... 요즘 유행하는 욱... 욱스라고 하죠, 욱스 음... 그래서 이제 언밸런스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보세요 탕! 보세요, 지금 옷에 미쳤어요, 지금!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